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욱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통합사회 시험보드라 정말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통합사회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그리고 제가 해설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총평을 가볍게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단원이 4단원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시험범위가 여러분이 아마도 고1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신공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까먹기 전에 이미 모의고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답률도 보면 알겠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무난하게 풀었을 걸로 보이고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내신시험 한 번밖에 안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모의고사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거나 이 결과를 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을 얼마나 내가 모의고사에서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거 전과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해설강의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한번 봅시다. 한 문제 한 문제 안에 숨어있는 것도 한번 보자고요. 1번입니다. 자 다음 사례와 관련해서 A에서 D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지. 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시공사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업. 자 불꽃축제 개최에 적합한 최적의 입지. 최적의 입지. 입지 뭐야? 공간이잖아 공간. 정답은 B가 돼야겠죠. 니은. 불꽃축제에 따른 오염물질의 연도별, 연도별, 시간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야? 에이, 시간적 관점. 그치? 그럼 D급과 리을이 정답이겠네. D급. C. 지역 불꽃축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사회적인 제도와 정책을 뭔가 마련하다. 마련하다, 뭐라고? 마련해야 된다. D급을 맞고요. 리을. 친환경 불꽃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민의식. 윤리적 관점. D급과 리을.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2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 볼까?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의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게 없는 사람도 왜 이렇게 사치를 부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결핍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아, 쾌락을 주는구나. 그러므로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자는 거지. 이거 에픽크로스다 봐야. 에픽크로스의 주장이죠. 헬레니즘 문화 때 나왔던 에픽크로스. 자, 헬레니즘 철학인데. 1번. 정신적 쾌락보다 육지적 쾌락? 아니에요. 어디서 얘기하는 이 쾌락이 정신적인 만족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쾌락주의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실제로. 쾌락주의. 근데 그 쾌락이 그 쾌락이 아니야. 자, 이거 아니고요. 2번. 종교적인 절대자인 신의 뜻에 의해서 성실하다. 아닙니다. 신의 뜻에 의해서 간다. 무슨 뭐 저기 중세 유럽사회. 보시면 돼요. 뭐 스콜라 철학 같은 거. 3번. 욕구 분배가 절제를 통해서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아니,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 왜 사치를 부리냐. 사치를 부리면서 그럴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검소한 삶을 살면 된다. 이런 거. 정답은 3번이고. 4번.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서 모든 쾌락을. 아니, 모든 쾌락을 제거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사회에서 얘들아 모든이란 말이 나오잖아. 거의 정답인 일이 거의 없어요. 모든. 무조건. 반드시. 아니, 인간사회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거의 없어. 거의.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정신적인 쾌락은 추구해야지. 5번. 모든 욕구를 제거하고 자연의 질서에 수령한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이런 거 아니라니까. 정답은 3번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는 3번. 다음 신문기사에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정부. 교통발달에 따른 갈발라발라발라발라. 이를 줄이기 위해서 생태통로 설치 예산 증액 편성. 생태통로. 쉿.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런 거예요. 자, 2024년 생태통로 관련 예산을 급렬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다. 생태통로란 도로 중간에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구조물로써 관련 예산 증가로 생태통로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왜 이걸 건설하는 건데 서색지가 단절됐으니까 정답은 3번이겠죠? 여기 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산에 살고 있는 고라니와 여기 산에 살고 있는 고라니가 있는데 중간에 도로가 뚫렸어. 그러면 이 도로가 뚫린 길을 고라니가 걸어간다고? 꽁꽁 얼어붙던 도로 위를 고라니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던 절반 나뉘어 있는 도로 위를 고라니가 걸어다니다가 탕 치면 로데킬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 큰일 났네. 싹둑 잘려버린 산 중간을 고라니가 걸어다닙니다. 싹둑 잘린 산 중간을 고라니가 걸어다니가 팍 치면 이거 로데킬잖아. 큰일 났네. 이거 다시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거 이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태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이라고. 이렇게. 이겁니다.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문제 4번. 다음은 지역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죠. 이게 단계별 활동을 이미 다 적어줬어.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내가 맞는지 아니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 볼게. 1. 조사, 주제 및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 이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한국별로 구별해서 중요한 지리 정보를 선별한다. 아니, 잠깐만. 봐봐. 구분하고 선별하는 건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여기서 하는 거잖아. 그죠? 이미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는 거니까. 그죠? 땡. 다음 2번. B. 인터넷을 활용해서 땡땡시의 인구 통계 자료를 조사한다. 자, 봐봐. 인터넷을 활용하니까 실내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3번. C. 땡땡시의 출생자 수 변화를 통계 지도와 도표로 표현한다. 아니, 봐봐. 그래프 및 주제도 작성. 주제도 된 그림을 작성한다. 그래프 작성한다. 어디 있어? 지도와 표로 표현한다. 이건 어디가 돼야 돼? 2가 돼야겠지. 4번. 땡땡시청 인구 정책과를 방문해서 담당자랑 면담한다. 야외 조사. 이거는 C. 5번. E. 땡땡시의 인구 변화를 주제로. 주제로 결정하는 건 A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정답을 좀 봐봐. 어렵지 않아. 됐어. 다음. 문제 5번.